그거야 되잖아 자 이제 채집 그거 생길거 거든요 채굴 기농공 어 채굴 기농공 생길테니까 일단은 채굴기부터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캐는거 소형 드릴인가? 맞나? 드릴 소형 드릴 말고요 차감기 차감기를 해야돼? 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석유가 너무 없다 미치겠네 석유가 외롭지 채집게 말고 뭐 로드발레야 노래 필요하시네 아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석유 뒤에 있어 그니까 이거 말고 그 우리 총 광산 3개일걸요 아마 석유광이요? 네 석유가 총 3개일걸 아 드릴은 건설할때 쓰는거구나 오케이 일단 그나마 드릴 보자 직업변경 일단은 이 사람 파티도 해야되는 말인가? 아 멀다 검은님이 알아서 넣어주시겠지 사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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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티 파티 파티를 줘야지 뭐하는거야 파티를 줘야지 파티 넘어와 파티 넘어와 파티 넘어와 파티 넘어와 파티 넘어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밖에 없잖아 넘어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파티 아 여기 있구나 표시 있구나 빨리 캡시다 빨리 캡시다 큰거만 큰거만 작은거 캡지 말고 작은거 캡지 말고 큰거만 작은거는 그거 작은거는 고갈됐을때 저 쓸모없는거야 오케이 자 됐고 다음 큰거 저 악만들은 지령을 만든네 자 빨리 갑시다 다시 자 빨리 갑시다 큰거는 좀 나와요 생각보다 좀 나와 아니 들어오라 했다 안 들어와 사람에 맞춰 치면 큰거 같은데 이거 한판을 해야 되요 오케이 큰거 자 자한거 캡시다 이게 파티에 들어와 있어야지 자원 공유가 돼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와 핵 빨라 캐지는거 봐 자 됐고 큰거 다 같이 초대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잘 오르는구만 끝내주게 오르는구만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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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몇개나 캐지는거지 이거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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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죠 어 한 석유팔 때 나오는거구나 그렇죠 아니 에메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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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탈 맞아 왜 에메랄드가 그리스탈이라고 헷갈리지 비싸게 생기갖고 인자 알았네 갑시다 어 비싸게 생긴다니까 색이 다르잖아요 색이 그러니까 생긴거 다르잖아 음 비생긴게 달라 또 생긴거 꼭다니까 아 그니까 아 아 그래서 뭐가 중요한거니까 그리스탈이 넘기면 되는거야 와 그런 쓸데없는걸 태클을 걸어 그러다가 모아지 날라가는겁니다 음 와 이집트 진짜 뭐 대단하다 진짜 뭐 다 때려패고 계속 짓는다 와 이집트 대단하다 신나는 이집트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겠지 아 여기보다 더 심한 노동이 갈라나 여기보다 더 하죠 신시간 없어 계속 뛰댕겨야지 아 여기 있어야겠다 이집트는 더 뛰댕겨야지 이야 이야 씨 달려들어 파니까 금방금방 캐는구만 오케이 뭐야 왜 스폰이 안됐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고 자 퍼프 넣어주고 어 이야 좋아좋아좋아 갑시다 오케이 다음 신나게 캡시다 자 마지막이네 아 근데 아직 이거 갖고 너무 부족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몸에서 수급하면 됩니다 가자 이제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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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갑시다 갑시다 이제 우리 이거 여기 서극몬에 광산이 이거밖에 없나 더 있을건데 4개 있잖아 4개 어 좀 있을거에요 아마 좀 있을거야 아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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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면 끝날거 같은데 여기하고 하나만 더 하면 끝날거 같은데 갑시다 네 광역때문에 그런건가 머가리스 치워보시오 야야 스폰이 안됐어 다 대스 가자 3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정밀 대형 석유관 아 저기 벌써 중실레벨 2 됐네 어 어디 자 방금 지은 2주키볼까 아 아 2는 금방 세워 3까지는 화이페어도 세워 아즈텍! 우리의 명불허전 아즈텍! 아즈텍은 싸우면 별로 참여 안하는데 어 아즈텍은 밀려! 어느 순간에 밀려! 아즈텍은 잘 먹고 살던데 아즈텍 아 그래요? 저번에 한번 머니야 기습 한번 먹고 한번 밀려더만 아 좋아요 좋아요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쟤넨 속도만 무시무시하다 기다려야돼 오케이 이제 다섯명 넘으면 근데 못먹은 사람 있을건데 내가 방금 못먹거든 아냐 북쪽에 또 있는데 거기로 몇명 넘어갈꺼야 아래도 광산이 있어요? 저 흙이 너무 딴인거 같아 아래쪽에는 없는거 같아요 오른쪽 맨 끝에 가봐 아 하나 더있어 우리 총 4개야 석유가 맵 오른쪽 맨 끝에요? 거의 캔 맨 5분부터 가봐요 하나 더있어 어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거 그걸 냈는데요 또 넘어있잖아 넘어 하나 더있어요? 오오오 다섯개 그러면? 4개야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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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고갈이 됐다 여기서 고갈이 됐다 이제 고갈인가 고갈이에요 이미 마지막 하나 남았네 갑시다 원래 이건 먹었던 사람들이 먹어 어디 광산 어디 하나 남았다고? 앞에 있네 앞에 어? 그렇네? 하나 더 있네 일단 자왕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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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탈 냅시다 오케이 자왕거 컷 다음 아오케오케오케 야 이집? 이집트 진짜 훌륭한거 같다 아무리 생각했는데 훌륭한거 같애 이집트는 또 짓고있어 정신병자들이야 심시티 모태가 안달난 친구들만 모여있어 보너스도 심시티를 안해보셨네 저사람들 저양반들은 심시티만 주장창하신 양반들이야 어 그러니까 남쪽에 저희 섬 뺏겠네요 아 남쪽에 섬? 어 왔네 우리가 유일한 섬이네 어 둘 됐다 섬을 뺏겨?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거는 다시 괜찮네요 어 그러게요 저거하고 섬을 뺏겨 섬은 진짜 먹기 힘든데 마주노선인데 와 문제가 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아 기회가 찹찹 오케이 오케이 찹찹 야 이게 체력이 16000원인데 녹는다 야 위에 뭐야? 비행선? 위에 무슨 비공선? 비행선이야 저거? 그냥 비행선? 아군 꺼긴 한데 어 우리 길드 꺼요? 아군 꺼네 우리 꺼린진 모르겠어요 우리 길드 꺼는 아닌거 같은데 지나가는거 겠죠 막 자 이제 비행선 또 막 날라 당기고 와 많이 컸다 저건 어디서 사나요? 저건 공항에서 사요 우리집앞에 공항있어요 안그래도 저거있어요 공항? 비행기안 사봤어? 적었죠 96000원 비행기안대 레벨1짜리 좀 비쌉니다 오케이 다음 다 켜가나? 와 거의 다 켰다 거의 다 켰어 오와우 다음세션이요 다음세션 할지 안할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운명온라인은 장작 일주일을 뺏기는 엄청난 게임이라고 일주일이 아니라 13일이에요 13일 하루만 안하면됩니다 안하면돼요 아 나 못죽었어 방신보면 안돼 여기서는 집중해야돼 그래서 내가 멘트를 안했잖아 집중해야돼 오케이 옆에 거 있네 좀 캘까 이거 개인별로 캡시다 그러면 찍었다 끝 다했나? 싹쓸이야? 어 저기하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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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기저기저기 짱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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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공항이 어디있어요? 공항 우리기지앞에요 아 뺏겼다 가자 끝났나? 나 공항으로가야있다 공항 저기 광산 바로 앞에 저기있어 우리 저있잖아 저 열기고 있는데 공항이야 보자 얼마나 캣냐 여기가 사고같은거야 으흠 그 비행선 한개 안산한게 나을까 근데 일단은 이제 채집할 필요는 없고 개비싸대 대보단 빠를거아니에요 저 내려보러갈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야 아니 뭐파냐 열기고 밖에 안파냐 안산했지 야 근데 이제 뭐냐 이제 8렙인데 더이상 채집할때 없나 내고 연주좀 해줘 좀 했다 나 이거 제작해봐 황황맥이라 아 게임을 들으시니까 창원한번 제작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쉿